지금 좀 풀게요 안녕하세안녕 안녕하세요 아 어색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으면 뭘 해야 될까요? 재밌네 저 분량 뽑았어요 재밌죠? 재밌다 어떡해요 여기는 좀 잘한 거 같은데 아 나 이거 확실히 잘하다 잘하죠? 내가 똥스날이라니까 저희 회사 가는 길에 오르막길이 있는데요 정말 힘듭니다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아직 저희 회사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연습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따가 제가 보컬 레슨이 있어가지고 지금 레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뭐 찍으면 나오는 거야? 네 나오실 거예요 유튜브 하는 거야? 네 나는 편집될 수도 있어 혼자 하는 사람도 나쁘지 않아요 진짜 잘했어 붙이고 좋아 너무 I'm sorry 좋다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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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 수고하시대 감사합니다 오 아주 좋아요 끝냈어요 해가 지내자 스토리 하니 지내자 하니 지내자